이런 느낌이 괜찮을듯 이거 대포사수로? 2.4 오히려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통나무 들어가야 돼 담전 하나로는 커버가 안되더라고 정답은 이거였어 도사 트레이닝 콩탄소년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OC에서도 페이더 지우고 콩 써봤는데 되길래 후원 들어가는지 궁금했어 힐 뒤에 방금 COC 50명 클랜폭방에 콩 입력해달라고 고맙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베이비 우리 우정 변치 말자고 잠깐만 자 요거 들어갈게요 들어가구요 자 헤드거든 자해 여기서 데미지 오지게 들어가고 있죠 좀 무섭네 잘하네 자 자 여기 헤드 바로 찔러주고 슥 들어갑니다 6코스트만 있으면 막을 수 있거든 수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계속 찔러주고 어 무서운 갑자기 저렇게 빌드업하면 어떡해 자식아 아 개무섭네 진짜로 아 갑자기 저렇게 빌드업하면 어떡해요 근데 코스트 빼주는건 유미했어 괜찮아 여기서 치크해서 꺼내주고 참고가 힘내라 하응 포더 스톤님 슈퍼채팅만 3,100원 감사합니다 진화감자는 그냥 번되면 안되나 키키키키키키요 진감이야 화살 빠졌고 아 이건 안되네 이건 느려서 안되네 아 그래도 엄마마디 끊기네 엄마마디 끊기고 와 덱이 더 오지러운데 이거 어? 야 잠깐만 미친거 아니에요 오 뭐야 어 그렇지 이거지 와 이거 수비함만 쓰자 이거 어 와 됐다 와 와 와 와 야 이거야 이거 그냥 순환덱 써야돼 극순환덱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광부나 호그덱 진화 박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화 해돌 말고 아니 이게 순환이 느리면 진감 의미가 난 진감 쓸 메리트가 없다고 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써봤는데 방호했으면 어그로도 바뀌어버리고 눈덩이랑 무덤마법 시너지가 엄청 좋아가지고 거의 눈덩이가 진화감전 수준이니까 음 진박이랑 진화쳐 빠지고 잠호가 진감을 쓸 메리트가 있나? 어 전혀 없다고 봐요 뭐 쓸 그것도 없고 뭐 쓸 그것도 없고 자 요거는 토네이도가 있나요? 이거 여기로 또 들어가면 토네이도가 없죠? 토네이도가 있네 다시 이쪽으로 감전 써주고 아 박지가 근데 훨씬 좋다 아 박지가 근데 훨씬 좋다 헤돌에 그 한망이 있기는 한데 굳이 어 왜 이게 뭐야 뭐야 왜 왜 이게 데미지가 왜 이래요? 어머 저기로 가버렸네 땡큐요 수비 때 한번 써보자 아 아 아 아 그냥 순환이 좋다 순환이 그냥 깡히네요 내가 지금 그렇게 광부를 잘 쓰는 편이 아닌데도 그냥 좋은게 체감이 되네 아 오 이걸 왕막을 해? 맞습니까 이거? 너무 좋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맞는 말이죠 부정할 수 없죠 어 어 저거 맞는 말 아냐 이거 베트남 hum 아 이거도 야려두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감전 돌았죠 여기서 감전 때려버리면 아 됐다 됐다 나이스 됐다 됐다 됐어 와 됐다 어 괜찮네 내가 너무 좀 그 뭐라 해야 되죠 이번에 뒤통수에 봤어 어 됐어 됐어 감전 이거 통나면 불릴게요 아 그래? 말장단인가? 이거 뭐 맞더라도 감전 때려주고 여기서 소모전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 이거를 맞아?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나이스 와 벌써 이렇게 역전이 되버리냐 오우쉣 최악이다 아 이거 최악이다 상대가 잘했네 그쵸 그쵸 근데 뭐 데미지 좀 많이 입혔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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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스킬 스킬 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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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또 아스가 빠져야되고 여기서 이제 진간 들어가고 아슬아슬했지만 뭐야 괜찮아요 아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수비할 땐 자이언트네요 자이언트네요 자문가? 오우쉣 오우쉣 아 이거 감전써줘야되는데 미스했다 혈..혈 뚫어야되는데 그치 무덤같다 어 모덤같은데? 아닌가? 자이언트 뭔데게지? 오우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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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Wiz 오우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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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zone 오우쉣 공급 팀 이거 써보자 증감으로 무덤 안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데미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 아 그거네 저 도기궁 이게 뭔일이죠? 이게 오그루가 안걸려? 아 데칼쿠마리 너무 좋다 황홀하다 야 아 이거 그거네요 대부사주네요 상대방 너무 좋다 야 아 또 병띵같은 짓 자 박격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탱크가 없다 보니까 박격포가 좀 힘들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넣어준다면 쏠쏠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겠죠 상대방도 바스가 있네요 요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독이었나요? 독일궁금을 줄여서 어이구 독일 여기 쓸 수 밖에 없죠 감전 때리고 감전쿨도 돌리고 어차피 통나무 빠졌으니까 상대방도 빠듯하거든요 근데 다음 짐박타이밍 때 이제 이게 좀 아깝네 아까보다 계속 이건 여기 써줄게요 이거 이게 맞는거 같아 와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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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그렇지 이거 빠듯하다 그렇지 막아주고 옳지 이거 힘들었거든 옳지 이거 후방에서 막아주고 미 땡겨주면서 들어가고요 감전있고 감전 한번 찍 해주면 초기화되면서 와 됐다 줄라 좋다 솔루션 끝 아니 그리고 아까 사실 진감전 타이밍 아니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진화 박격포 타이밍 때 뚫렸어 그렇지 않아? 이 중앙 뭉퇴기 한방 싸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런 그림이 정확하게 나온거죠 정확하게 그 그림이 나온거죠 순환을 순환을 챙기면서 빅스펠 역할까지 해줘버렸다 중요한 타이밍 때 이건 좀 별로네 이건 좀 별로네 밥값이라도 해라 근데 보통 호그 지진에 눈덩이 넣나요? 신기하네 눈덩이 넣으면 덱이 안좋아질텐데 근데 박쥐 때문에 박쥐한테나 좋을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짤디를 넣는다면 이거 통나무 혹시 여기 이렇게 죽습니까 혹시 이거? 이거 죽나요? 어 죽네 다행이다 와 잠깐만 폴스 폴스 와 지렸다 여기 코스트 몇개 빼는거야 거의 빅스펠이네 유사 빅스펠이네 이거 늦었다 미스다 이거 뭐 어디갔나 어디갔나 아니 어디갔어요? 호그라이드 어디갔습니까 아 이건 좀 아쉽다 일부러 안섰거든 상대방 예측을 잘해보았구만 한타임은 좀 갑시다 이거 한타임 엇박자로 들어가고 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오 나잇인데 진짜 나잇인데 아 진짜 소모전이 간나왔네 와 개사귄데요 와 이거는 그 광부유저들이 쓴다고 생각해가지고 와 저는 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코스트로 빅코스트 스펠의 역할을 해버릴 수 있다 근데 순환을 빨리 돌려서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코코도 코코가 무슨 덱 쓰는데 와 여기 있네 지금 23등 그러니까 이봐 결국에는 순환덱이야 중환자 중환자